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The French who cooks better than the English. The French,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The English,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보다 더 요리를 잘한다. The French, 단수치고 복수치고, 그렇죠. 복수치고, 따라서 cook. 두번째입니다. The brave is a favored by fortune. Brave, 용기있는 이 말이죠. 정관사 더와 함께 쓰면 용기있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다음에 favor, 선호하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된다. fortune은 운, 재산, 운명, 또 행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행운에 의해서 선호된다. 행운은 용감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 말이 되겠죠. 복수치고입니다. 따라서 are. 세번째입니다. The sick, what's, war, looked after by the kind of old woman. Look after, 돌보다, 라고 하는 뜻이죠. The sick,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친절한 나이 많은 부인에 의해서 돌보아 졌다. The sick, 단수치고, 복수치고, 그렇죠. 복수치고, 어떠어떠한 사람들, 따라서 war. 네번째입니다. The blind man, what's, war, find a way. Blind, 눈이 먼. 눈이 먼 사람이 길을 찾고 있었다. The blind, man이 없다면 눈 먼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man이 있습니다. 브라인드는 그냥 형용사로 쓰였죠. 눈 먼 사람, 단수치급이 되겠죠. Was입니다. 5번입니다. The English is a conservative people. conservative, 보수적인 말입니다. A people, 민족이죠. 영어 사람들은 보수적인 민족이다. The English, 복수치급이죠. 아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She teaches music to the sick who is in the hospital. 그녀는 음악을 가르친다. 누구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어떤 병든 사람들? 병원에 있는 병든 사람들. The sick, 복수치급이죠. 병든 사람들, 따라서 is가 아니라 are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6번입니다. 7번입니다. The young should relieve the old of his dear burdens. The young, 젊은 사람들, 복수입니다. Relieve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부담을 덜어주다. 다음에 of라고 하는 전체를 항상 같이 해보세요.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덜어주다. 버든이라고 하는 표현은 짐, 부담 이런 표현이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된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The old, 나이 된 사람들, 복수입니다. 따라서 his가 아니라 their. 8번입니다. The true is a better than the beautiful. The true 한 것이 the beautiful 한 것보다 더 낫다.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진실, 진실한 것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낫다. 따라서 단수치급, is가 정답이 됩니다. 9번입니다. Of a old man who was, were walking in the street, back to me for money. Back. 구걸하다, 애걸하다 이 표현이죠. 어느 불쌍한 나이 많은 노인이, 어떤 노인입니까? 길거리를 걷고 있던 불쌍한 노인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다. Of a old man, man입니다. 단수치급이 되겠죠. 워가 아니라 워즈입니다. 10번입니다. The French like, likes, to eat well. The French,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잘 먹는 것을 좋아한다. 복수치급이 되겠죠. 따라서 like. 11번입니다. The disabled in the hospital was, were taken special care of by them. Disabled. 신체 불구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복수치급이 되겠죠. 병원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수치급이니까 워가 되죠. Take care of, 돌보다 수동 되니까 돌보아 진다. Special, 특별히 돌보아 진다.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정답은 워. 12번입니다. Mother, Teresa, devoted all her life to helping the poor who was or in need. Revote, 헌신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투라고 하는 전치사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무엇뭇에 헌신하다. 저는 전치사입니다. 동사원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옵니다. 어리석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evote to. 다음에 동명사 혹은 명사. Mother, Teresa, Teresa 수녀님이죠. Teresa 수녀님이 그녀의 평생을 헌신했다. 무엇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한 거죠.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 복수입니다. 다음에 in need, 어려움에 처한 복수니까 war.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13번입니다. In a country, the poor, get, gets, put. 그 나라에서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더 푸어 복수 취급입니다. 따라서 get. 14번입니다. English is a plot of his, their history. 영국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In English, 복수 취급이죠. 아가 됩니다. 복수니까 his가 아니라 their. 네일. 네일. 15번입니다. Only the disabled is allowed to park in this area. Disabled. 장애를 가진 정권사 도와 함께 장애인들. 이러한 뜻이 되겠죠. Park라고 하는 단어는 주차다 라고 하는 뜻. Area, 지역입니다. 오직 장애인들만이 이 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허용된다. The disabled. 복수 취급이죠. 따라서 are. 16번입니다. There is. There are. The homeless in this country. Homeless. 집이 없는.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들. 복수 취급입니다. 이 나라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복수 취급. There are. 17번입니다. The wounded in the battle was looked after by the Nazis. Wounded. 부상당한. The wounded. 부상당한 사람들. Battle. 전투라고 하는 뜻이죠.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간호사들에 의해서 돌보아 졌다. 부상당한 사람들 복수입니다. 따라서 were. 18번입니다. The injured was taken to hospital as soon as the accident occurred. accident 사고죠. As soon as the accident occurred. As soon as the accident occurred. Acorn. 라고 하는 단어는 발생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부상당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 졌다. The injured. 부상당한 사람들 복수입니다. 따라서 were.